다음 4번이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어떻게 설치한다? 조가에서 설치한다. 이거 조가형 행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선을 사용하나요? 금속선을 사용하는 건 맞고요. 단선을 사용하나요? 아니죠. 우리 연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조항은 판단기준 69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조가형선을 사용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다. 별표 꼭 해두셔야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조가형선을 행거로 할 때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로 해야 되더라. 그리고 조가형선은 기본적으로 단면적이 22스케어 이상이어야 하고 그 선은 아연도 철 연선이어야 한다. 여기가 답이죠. 아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부식 방지를 위한 아연을 도금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연도금 강 연선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금속체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또는 금속테이프로 감았을 경우는 20cm 간격으로 나선으로 감아야 한다. 이게 조가형선의 기준이었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5번 넘어가도록 하죠. 5번이요. 여기서도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접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시고 보면 특고압 전솔러의 철탑의 가장 높은 곳에 220V용 항공장애 등을 설치했다. 항공장애 등에 금속제 외암을 몇 종 접지해야 되느냐. 이 전압을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설치한 철탑 전압을 따라가시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곳이 고압입니다. 그래서 특고압이고요. 그래서 제1종 접지공사를 해두셔야 합니다. 판단기준 3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특고압인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그리고 저압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그리고 4월골트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해두셔야 하고요. 제1종 접지공사 10옴, 3종은 100옴, 특별 제3종 접지공사는 10옴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까지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저하구와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료전선 등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틀린 거 찾아달라는 얘기죠. 우선은 어떠한 걸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왕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풍압파중에 대해서 안전률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목주의 풍압파중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얘기고요.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료전선 사이에 이격거리는 저하압과 고압 모두 75cm. 사실상 이게 애매한 숫자죠. 우리는 알고 있는 건 5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유도장에 연가해야 된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요.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우리 판단계는 75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저하압과 공전선과 고압과 공전선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표준 이격거리는 50cm, 0.5m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해 두시고 0.5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